내가 운영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. 그러니까, 엄마 안 하자. 땀나고 오는 거지. 괜찮아요, 손가락이. 손가락이. 장호 씨, 갑자기 에어로벨이 내 아들 같으니까 프리엄 하고 있어. 아, 네, 네, 네. 야, 야, 우리 은정이 손 따라오는 거야. 이따가 엄마, 은정이 맛있는 거 해 온다고 치러 그래. 왜요? 집에 초대 한 번 물어볼까요? 뭐 드시고 싶으세요? 꽃게찜, 막 이런 거? 아니, 왜 그래. 저 요리를 잘 못 하고. 그래, 알았어. 엄마, 운동하고 싶고. 제가 최대한 잘 만들어 볼게요. 뭐 어떻게 하냐. 너 며느리 있어? 며느리 예쁜 며느리 있어? 고마워, 엄마 운동하는데 이렇게 와주셔서. 잘 해볼게요. 아, 예쁜 며느리 노릇했네. 하시고 오세요? 네. 고마워. 갈까요? 네,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긴장할 것 같아. 안에서 긴장하고 있었고 나오자마자 자리에 힘 풀렸어. 우선 시장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가수위를 많이 한번만하고 싶습니다. 안에서 긴장한 기관으로 오신 대결입니다.